시작! 시작! 어흑! 어흑! 아흑! 아흑! 엄마가 타보고 싶은데 나 부작봄이 프랄 아니야? 아흑! 지금 메뉴도 모르고 있습니다 130... 130이 얼마이세요? 130파트 얼마야? 3천원? 30당...어? 100파트당 3천원 존나 싼건데? 와 여러분도 존나 싸네요 지혜야 너 뭐 시켰어? 어흑! 나는 스텝 그래? 그럼 우리는 라이스 한개 시키자 라이스? 어흑! 난 이거! 난 이거 시키고 맛있을거에요 있어요? 1천7백파트 1천7백파트 여러분 다리털이 나를 딱 봤어 여러분 첫날밤에 태국의 밤 정말 기대가 되니 여러분 제가 먹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수계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어 고맙습니다 와 라비 라비 여러분들 창렬하네요 존나 창렬합니다 라면이라고 시켰는데 라면이 아 수제비 태국이 세기 와 나 먹어봐 새우? 존나 맛있어 맛있지? 야 야 할 수는 없어 이거 아니 양은 창렬한데 맛은 좋네 맛있어요 야 이거 존나 맛있어 와 아 꺼져 손으로 안 들고 아 진짜 진짜 진실성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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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존나 맛있어 맛있는데 너무 양이 없어 진짜 맛있는데 해산물이 유명한가봐요 저 대국은 저 다 먹었어? 개다리? 다 나나 먹었어 다 나나 먹었어 쉰 거 같아 여러분들 브이로그 보세요 썩은데는 안 찍었어 뭐예요? 두부야? 두부인 거 같은데 존나 맛있어 취두구같은 거야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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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요따가 됐어 서울도 안 먹어 근데 조금데이 거 먹을 맛은 아 미안하다 같이 안 먹을 거니까 꺼져 꺼져 아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너 이거 먹어봐 나는 지금 이거 하나 먹었어 너 먹었잖아 근데 하나 먹었어 나 이거 하나 먹었어 얘가 다 먹었어 나 하나 먹었다 너 먹어 맛있어? 깨가 맛있지 깨가 맛있지 여기 해산물이 뭐하나 봐 아니 꽃게가 더 맛있어 아 다 먹었어 형이 이거 오빠 응 조개 그냥 태산물 나는 이게 진짜 맛있다 태산물 그대로의 맛을 하는데 맛있어 기부를 그냥 땜 속에만 먹었어 진짜로 공식